아빠 여기 봐봐 아빠랑 12년 만에 떠난 여행이다 배 아파? 아버지 아빠 뭐 마실래? 커피? 아침을 먹었다고? 응 뭘 먹어? 너랑 나랑 같이 일어나는데 너 사질러 하니까 어? 뭐 먹었어? 커피 고생 어떻게 혼자만 마실 수가 있어? 아빠 아빠 오늘 여행 어떨 것 같아? 12년 만에 여행 아빠 생일선물 아빠 생일선물 만원 좋아 난 니가 이렇게 대충 몰랐어 가자고 아빠 부담스러웠어 왜?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 아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어 아빠 원래 나랑 나랑 안 가주려고 했잖아 기획이 없었던 거지 갑자기 니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야지 아빠 내가 마실 것 좀 사올게 뭐 뭐 내 것만 사온다고 아빠는 마셨으니까 늦은 아 나 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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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ㄷㄷ 날씨가 다행이다 아빠 면 타도 많이 집에서 먹으니까 편의점을 먹어야 하는데 식도를 함께 먹었어요 밥을 제거해가지고 음식이 심한 음식 삶은 식물 또 손을 먹지 않더라구요 요즘 호불은 얼마나 맛있지? 푸박! 한 번만 푸자! 푸박! 너 아버지 100원? 응 우돌 레츠 고 아빠 우돌 레츠 고 아빠 그거밖에 할 줄 몰라? 아빠 가지고 딱 딱 아빠랑 나랑 나오게 지금 딱 찍어봐 되게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아빠 응 아빠가 나한테 질문할 거 없어? 아들한테? 아 운전하는데 뭐 질문해봐야 하고 뭐 대화하면서 가는 거지 와이파 톤 틀어 직진이요? 응 8km는 직진해야 돼 8km? 응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잖아 응 그냥 어색해하지 말고 근데 아빠 얼굴이 안 나와 응 나 어디서 느끼고 싶어 근데 아빠가 나한테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같은 것도 없어? 갑자기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이게 들어서 그런가 봐 아 아 아버지 거기에 나오세요 나도 좋은 거야 어 아빠 여기 봐봐요 자 봐봐 어 바람이 흩날리고 있어 여기 영상이에요 네 아 멋지다 이거 아빠도 찍고 있어 얘 찍고 있어요 아빠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 으 주세요 내가 가지고 와보이고 나 여기 있어 나 잘 찍고 있어 아니 내가 보내줄게요 나 지금 보내줘 그럼 내가 다시 줄게 아니 어디 있어 아니 아니 빌드 이제 어디 있어 안 찍어 안 찍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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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아빠 지금 기본을 표정으로 얘기해줘. 가자. 다리를 못 가서 심지어 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리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치? 아빠 그냥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시야이 없어. 와. 아빠 살 빼야지.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비가 또 안 내린다. 아빠 사진 한 번 찍어줄게요. 아빠 사진 한 번 찍어줄게요. 의사 성공 못 해가지고. 봄이 아삭아. 아빠가 지친 거 아니신나? 이쪽으로 갈까 봐. 지금 하賢이. 아빠도 지친 거 아니시지? 안전하게 넘어졌어 뒤에 괜찮아 여기? 여기 괜찮지 날아가고 할 것 같아 마스크 쓰니까 더 힘들지? 이제 하산할까? 하산길이냐 우리 갈 길이 머니깐 우리 갈 길이 머니깐 봐봐 이쪽으로 가시죠 고생했어 우와 이거 봐 예쁘다 예쁘다 그치 아빠 아빠 진짜 예쁘다 멋있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빠 여기 한번 사오세요 다 찍고 있어 카카오세요 뜨거워 아 좋다 자지? 네 할렐루 그치 포릭 우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자 보는 거야? 카메라 보는 거야? 카톡 영상을? 누가 보면 문자 보는 줄 알겠어. 내가 다 찍었는데. 누가 보면 문자 안 보여가지고 눈부셔 가지고 확인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아빠 지금 뭐하고 있어? 아니 뭐 제주도까지 가냐 계속 그러더니.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저기 봐봐. 저기 그냥. 저기 저기. 응. 보이나? 손에양 무설탕 주스. 어때 맛이? 어때?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무설탕인데 진짜 달다. 지금 주스가하고 똑같지? 좀 마셔. 얘가 더. 얘가 더 클린한 맛이야. 영상이지. 영상이야? 영상 영상. 영상 영상. 영상이요? 어. 부영상? 어. 야. 야. 어.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봐. 진동r 음 와이퍼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와이퍼 어떤 뭐라 그러지 와이퍼 어떤 뭐라 그러지 천천히 아빠 좌우 와이퍼 같은거지? 천천히 무릉덩이 조심하세요 와이퍼? 나도 못들었다 기억이 안난다 아빠 너무 이쪽으로 붙지마 아빠! 아빠 살짝 지금 겁먹은거 같은데? 나는 침 타봐서 그렇지 침 타봐서 그런거 그거 누르면 안되고 후진이야 역동작 걸려 딱 오니깐 비가 내리네 와이퍼 같은거지? 와이퍼? 기다려봐 깜빡이지? 밑에 있는 스위치는 뭐지? 아까 저 밑에 스위치 아니었어? 저 밑에 왼쪽 스위치 왼쪽 스위치 눌러봐 그렇지 아빠! 지금 시속 20키로 걷는 속도야 그래? 응 잘 보고 뭐 해 뭐 해 해거리가 이거냐? 차원천히가 차원천히가 물웅덩이 조심하세요 보험이 안된대 물? 배수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받고 많이 끌고 가는거야 비오는데 비오는데 자전거 탔으면 큰일날뻔했다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큰일났다 큰일났어 저리로 가볼까? 응? 저리로 가볼까? 응 아빠 가고 싶은대로 여기 해연가 따라서 쭉 가자 응 아빠 보험 안된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시속 시속 10키로로 가고 있어 시속 10키로 아 진짜 웃기다 아빠 너무 붙여봐 여기 너무 붙여봐 기스나면 기스나면 돈 물어줘야돼 어 그렇지 어허 아빠 너 안 들어왔어? 어? 아니야 안돼 뒤에서도 어 뒤에서도 뒤에서도 어 뒤에서도 어 어어 뒤에서도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네 아버지! 아빠! 아 이거 이거 방수하대. 방사해 되었어? 여기 있어 아 비가 오다니 그렇지 살살 거기 안에 거기 위에 잘 맞춰야지 됐어 그렇지 잘 보고 해 그렇지 가운데 그렇지 아빠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 이야 아빠 아 이야 좋다 아빠 지금 동영상이에요 아빠 손 한 번 그러자 손 샀어 산 찍어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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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거기 아무래도 쓰러트리면 안 되지 다시 그걸 올려 드려야지 나도 또 위에다 놓으면 안 돼 다른 분야하는 거 살이 많은데 예쁜 메뉴는 좀 마음에 착합니다 이야 아빠 알았어 쌀이 되는거죠? 빛뱅을 쌀이기 같아 가자 야 기맞고 다녀줄은 또 생각도 못했다고 근데 근데 우비가 있으니까 괜찮고 솔직하게 그냥 가자 솔직하게 괜찮은데 시원한데 나 너무 좋은데? 걱정했거든 아빠 오늘 이거 내가 이거 아빠 선물로 사온 거 이거 신발 괜찮다 그지? 잘생겼겠다 그지? 어휴 아빠 머리가 아주 안져봐 어? 안져봐 아니 아빠가 제일 신나게 놀고 있어 아이 좋아 좋아 근데 더운 거 보다 낫다 그지? 어휴 일단 더 굶고 저를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굶고 이따가 반면 타고 이제 해먹던 데인데 그래야겠지 요? 해보라 요즘에 어디야 아빠 아빠 경우도 많이 웃었는데 근데 근데 인터넷으로 알아본 데가 있긴 한데 한번 돌아보면 근데 아까도 아침에 너무 굶는 거 가지고 준비 아직도 보이고 준비 아직도 보이고 준비 아직도 보이고 아직도 보이고 누구를 한 번 하고 싶어 제발 이거 뭐야 이거 또? 하하 야오 경로를 인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천천히 와 근데 갑자기 기상이 이렇게 되냐 두려워 아빠 아까 전에 자전거 상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또 한 푸른 인상이 시선 140 에이 캬 에이 잘 Iz 나의 1. 그래서 엄마 저기서 한번 찍어드릴까? 엄마 저거 한번 찍어드릴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